음악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 어트랙트가 50-50, 50-50와 결별을 선언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 소속 걸그룹 50-50의 멤버 중 킨나, 송자경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세나 정세연, 시호, 정지호, 아란, 정은아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50-50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50-50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50-50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멤버 키나는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여전히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50 멤버 3위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러 차례 입장문을 게재하고 있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